엔젤로보틱스는 기술로 인간의 능력을 재창조하는 웨어러블 로봇기업입니다. 재활 오류부터 산업 안전, 일상생활의 이루기까지 걸어서, 사람이 걸어서 활동하는 모든 것이 엔젤로보틱스의 사업 영역이 될 수 있습니다. 사람을 위한 세계 최고의 로봇기술을 만들겠다는 일명으로 기술 개발에 전념했고, 그 결과 국제무대에서 긴메달을 차지하고 연평균 100% 이상의 모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사람은 누구나 건강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합니다. 향후 웨어러블 로봇은 웰리스 산업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며, 웨어러블 로봇에서 도출되는 데이터는 2차, 3차 산업을 입성시키는 데에 기여할 것입니다. 우리의 일상을 건강하고 즐겁게 변화시키는 로봇기술 엔젤로보틱스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.